완주의 이 산중에서 이 가을의 경치를 제대로 느꼈고. 어머, 화면이, 이것 좀 봐봐요. 어머, 눈이 새벽히 내려앉은 것 같지 않아요? 오, 너무 예쁘다. 이야, 가을에 진짜 제대로 만기갑니다, 오늘. 풍요로운 뒤에 느껴지는 쓸쓸하면서도 고지녹한 정치. 이게 바로 가을의 완주가 아름다운 이유 아닐까요? 지금 노을이 지면서 이 가을의 쌀로 물들어가는 이 억새. 아,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. 바람의 일렁이는 억새 곁에 서니까요. 절로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. 2019년의 가을도 이렇게 제 마음에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습니다. 이 저물어가는 이 완주의 하루가 너무나도 아쉽습니다. 이 노을을 좀 더 만끽하다 가야겠어요. 감독님 먼저 들어가 보세요. 노을 좀 즐기고 가다 갈게요. 평화로운 고을에 가을이 무르익어갑니다.